한국적인 록밴드의 어떤 원형을 만든 팀이고, 음반인 것 같아요. 윌프라든지, 리듬이라든지, 가사, 멜로디 할 것 없이 다 아주 블루스의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. 블루스나 라크놀이랑은 정서가 또 완전히 달라요.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한국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. 저는 뭐 다양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저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. 제가 할 수 있는 식으로 부른 거예요. 모든 곡들이 다 미인의 버금가는 명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작업이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한테도 큰 소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생합니다. 자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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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네 툰업 튜뷰트 앨범 신중현의 오리지널. 기대해주세요.